자, 예전 학력고사 얘기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분도 아마 수능 세대 같은데요.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프로티비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은 저 수능 당일 아침에 뭐 드셨어요? 저 아침에 그냥 밥 먹고 나갔어요. 그냥 평소와 똑같이? 못 타고? 어머니랑 같이 택시 타고 갔습니다. 택시? 우리 수능생들은 마니커 삼계탕 좀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같은 날 든든하게. 어제 뭐 대거올 땐 거의 한 100만 세트 팔리지 않았을까? 네, 마니커. 전국의 수능생들은 다. 수능 끝나고도 든든하게 겨울이 좋잖아요. 네, 마니커 삼계탕 특별 할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수능 인원이 100만 명이 안 돼요? 100만이 뭐예요? 50만 밖에 안 되더만요. 뭔 소리야. 식구들 같이 먹어야지. 수능생들 부담되지. 그러면 수능생들만 딱 하나 사려줘요? 100만 세트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럼요. 그럼 같이 먹고 동생도 같이 먹어줘야지. 1인 1닭이잖아요, 삼계탕은. 되게 인심 후한 집에서 사셨나 봐요. 저희 집은 고생한 사람만 주던데요. 우리 김 프로님 좀 사셨어요? 김 프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계란 후라이도 자주 드시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약간 있어 보이나봐. 네, 잘 살았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괜찮았습니다. 다우전스는 0.47% 올랐고요. 나스덕은 0.07%. S&P는 0.16% 올랐는데요. 이렇게 오름폭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 계속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다시 강세장이 온 건가? 우리가 파월 의장이 금리는 고금리가 꽤 오래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이후에 지수가 정말 약세를 오랫동안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벌써 열흘간이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그게 기준 전월보다 0.5%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생산자 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선협 이사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연준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다 뜯어내보면 지금 물가 상승 요인이 뭐냐 그랬을 때 소비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7개월 만에 소비가 전월보다 0.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장사 안 된대요. 진짜 장사 안 된다. 갑자기 한 두어 달 전서부터. 시원하네. 아니 이게 원래 장사하다 보면 쭉 이렇게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월간으로 치면 에버리징 하면 아유 뭐 그냥 비슷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통상 리테일이. 그런데 진짜로 제가 몇몇 지인들이 있잖아요. 리테일하는. 형님 갑자기요. 갑자기 돈이 떨어졌는지 매출이 급감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푹 플런지 된다 그러나. 오마카소 문 많이 닫았대요. 그렇죠. 오마카소는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이제 젊은 분들도 막 맨날 라면 먹다가 한 번 가고 뭐 이런 거 사진 찍고 또 인스타 올리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인스타 이제 시상해야지. 오마카소 신스타 식상해야지. 아 식상해야지. 그래요. 골프장에서 골프웨어 두 번 갈아입는 그것도 식상하고. 그것도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악재 중에 하나가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한 논란이잖아요.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거라는 게 아니고 연방정부가 셧다운될까 봐 논란을 빚어서 주가를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3일 앞두고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안이 완전히 통과가 된 건 아니고 임시 예산안. 그래서 군기지 건설이라든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보은정책, 교통주거 같은 필수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처리하고 그 외에 사안은 2월 2일까지 처리하자라는 걸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예산안을 통으로 해서는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안을 쪼개서 정말 필수 예산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양당의 갈등을 한 번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게 논란이 되게 3일 전이어서 증시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이 소리 나오겠죠. 네네네네. 진짜 그 카페 하신 김영란 사장님이 본인 매장도 두 달 전부터 매출이 뚝 떨어졌답니다. 진짜 그래요. 커피도. 커피도 안 드신다고. 우리 동생 모자 사업하잖아. 잘 됐거든. 온라인으로 잘 됐는데 온라인 매출이 뚝 떨어졌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이게 경제 얘기하다 보면 좀 헷갈려요. 이게 경제가 안 좋다 그래야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까 좋은 건지 장사가 잘 되면 금리를 또 높여야 되니까 나쁜 건지 이게 좀 헷갈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좋은 소식이 나오길 기대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금 미국에서 얼굴을 맞댔습니다. 얼굴을 맞댔다. 분위기 어땠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말에 약간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말에 약간 뼈가 있는 듯한 말들이 살짝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에이펙 회의가 열리기 전에 대면회담을 이번에 가게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항상 의결치를 본 건 아니지만 우리 만남은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이어서 유용했다. 우리가 오해 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면서 책임있게 경쟁관리를 하는 측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돌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안보 관련한다는 게 안 된다는 거고 나머지 경제적인 건 그냥 잘하자라는 걸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크리티컬한 걸로 이렇게 멱살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잘하자. 예를 들어서 저렴한 중국 제품 같은 거는 계속 수입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는 또 안 주고 싶은 거죠.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멱살은 내가 너의 멱살은 잡았지만 우리가 주먹질은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 시중 주석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동력이 여전히 부진하고 산업망과 공급망이 여전히 좀 교란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는 보통 미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하던 얘기인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호무역주의 좀 하지 말라고. 자유무역을 해야 되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인류의 진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충돌과 대치는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둘이 싸우면 너네도 감당 못할 걸?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지구는 두 나라 중 하나라의 성공이 다른 나라에도 기회가 될 만큼 충분하다. 지구는 크다. 꼭 중국을 죽여야만 미국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네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돼도 될 만큼 지구는 충분히 크다라는 얘기를 그게 신형 대국 관계라고 주창한 건데 한 산에 호랑이가 한 마리가 다 장악해야 되냐? 큰 산에 호랑이 두 마리가 그냥 장을 겨뤄도 되지. 그게 이제 이익권 국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게 논의라는 이 부분이 좀 그래도 그나마라도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부분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경합주의에서 번번이 깨지고 있잖아요. 설명조사 해보면. 그러니까 뭔가 좀 안 그래도 저기 뭐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에 내국에서 자국에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중국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 게 바이든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이전에 코로나19 이후에 자기 3기 연임된 이후에 경제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양쪽이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번에 좀 뭔가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안으로 이런 것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에신에서 좀 나오는 거는 일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신장 위구르 문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문제 그리고 중국도 거기에 맞서서 흑연이라든지 이런 거 수출 게르마늄 갈륨 이런 거 수출을 막고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의제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꽤 비중 있게 논의될 거라고 미국 당국자들이 직접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펜타닐, 마약 중국에서 막 온다는 거 아니에요? 전구체가 다 중국에서 저가로 나와가지고 마약치고 너무 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 중국에서는 그거 의약품이다. 원래 의약품으로 불리지 않죠. 의약품으로 수출한 건데 니네 의사들이 지금 처방 잘못하고 빼돌리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꽤 비중 있게 얘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문제가 정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미중 논의만큼이나 미중 사이에서 예민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바회담 시진핑 바이든의 회담이 열리고 있고요. 시바에다가 계속 밀고 계시네요. 제가 자꾸 그렇게 아, 조시회담? 김프란은 김프란님은 조시회담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많이 친중이야. 멍뚱이 시진핑 먼저 나옵니까? 그러니까 욕먹지. 아, 제가요? 매국 친중이라고. 제가 욕먹는 거였어요. 그럼 한국을 제일 앞에 넣어서 하시죠. 윤시바 아, 윤조시? 저거저거 침날 싸움이네. 왜요? 한중일 한미일 아유 순호야, 우리끼리 좀 놔둬 그냥 너는 거기 지켜 알겠습니다. 어쩌려고 그래. 자, 두 번째 뉴스나 갑시다.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발언 좀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취소한다고 됩니까? 몰라, 나는. 우리나라 고용률이 10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3.3% 취업자 술로 1년 전보다 34만 6천 명이 늘어서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작년 10월보다 0.6% 포인트가 확대가 됐고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6.4%로 1년 전과 같았고요. 그런데 이 고용률 자체가 굉장히 높고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이 상황인데 진짜 어제부터 여기에 대한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굉장히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쉬었음? 네, 쉬었음은 뭐냐면요.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취업자고 일자리를 구했는데 못 구한 사람은 실업자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는데 구직활동 자체를 안 하는 층 이게 쉬었음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정식 명칭이에요? 쉬었음 인구가? 네, 쉬었음. 쉬었음이야. 아, 그래요? 나머지 보기에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용어가 원래 쉬었음인가? 쉬었음이야. 동계할 때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었음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률이나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쉬었음 인구가 2022년 39만 명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 41만 명으로 다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데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못해서 쉬는 학생들도 많을 건데 이직 과정에서 쉬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 이직 과정에? 애기가 있죠. 쉬는 청년들. 그러니까 이직을 하고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안결 못결하면서 실업 상태로 있는 나 열심히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요.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라고 답을 하면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절보존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좀 쉴 때 쉴 수 있는 마음 그게 있더라고. 내가 면접을 많이 보잖아. 많이 뽑으니까. 사람 괜찮고 커리어도 괜찮은데 공백이 있는 거야. 10개월 그냥. 전 직장에 전 직장에 고반둔 게 작년 5월이더라고. 뭔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구직 활동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쉬었어요? 포르투갈 갔다 오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좀 쉬면서 고민 좀 하고 고민했고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안 하다거든. 우리 때는 좀 문제가 있나 보다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많고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많이 있더라고. 기획재정부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준 거는 쉬었음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라는 걸 기획재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서 이번에 쉬었음 인구를 일터로 다시 일자리를 주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왔어요. 제조업이나 조선업 같은 10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학생들한테는 한 200만 원씩 지급하는 일자리도 있고 여기에서 기업 방문 일경험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현직자에게 멘토링을 받는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 아니면 2개월 이내에 직무 기반 실전형 업무를 맡는 프로젝트 한 4개월 정도 인턴하는 거 공공기관에서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산리단길 우리가 용리단길 격리단길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산업단지에다가 그런 정주여건을 잘 구성하겠다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산리단길 격리단이 뭐하는 데는 알죠? 격리단길 격리단이 뭐하는 데는 알죠? 뭐하는 데요? 군대 격리부대잖아. 격리부대? 전군에 급여주고 이런 거 하는 그게 격리단이야. 격리단이에요? 군시설이야. 그게 용산에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용산에 국방부도 있고 뭐 있잖아. 그러니까 돈 만지는 데는 가까이 둔다고 격리단을 거기다 둔 거야. 해방촌 옆에. 그래서 전국에 전국에 지금 그 격리단길 거기서 나오는 용리단이에요. 저기 경주에 황리단 있지. 이야 그것도 참 특이한 우리나라의 저거야. 비상에 신사동의 가로수길인데 옆에 세로수길.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따 반전을 한번 줄 건데 오늘 조금 여유 있게 써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워라벨 지원을 강화하는 게 있는데 재택근무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이거를 근태관리를 잘 못한다. 그러면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든 쉬지 말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고용률에서 고용 제일 많이 했던 층이 60대 여성입니다. 60대 여성인데 또 60대 여성도 60대 이상만 따졌을 때 거의 한 3, 4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31만 명이 60대 여성이에요. 60대 이상 그러니까 남성은 한 3만 명밖에 안 되고 여성이 31만 명이 고용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제 기사가 굉장히 까칠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요? 엄마는 일하고 애들은 논다. 사실 그거 하루 이틀 됐나? 엄마 아빠 나가면서 엄마 아빠 다녀올게 치고 있어? 애가 이제 47인데 애는 이제 32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예산 쓰는 부분들도 좀 더 정주 여건 좋게 해줄게 일자리 경험도 하게 해줄게 개념 없다고 혼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육해줄게 공공인턴으로 한 5일만 가서 한번 해볼래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또 고용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고용률이 높았던 부분은 또 60대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러긴 했는데 이번에 유독 여론 반응이 굉장히 까칠한 것 같아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나 혹은 우리나라에 청년 취업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물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거 말고 아휴 뭘 그렇게 케어들을 해주려고 그러는지 아주 그냥 애치료를 하는 것 같아. 무슨 마음 다쳐서 마음 돌봐줘 이렇게 옷 예쁘게 또 입는 법 알려줘 아이고야 난 그거 보면서 아휴 지금 제가 케어 안 하거든 여기 아니 아니 애들 옷은 안 입혀 어른들을 무슨 애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우쭈쭈 이런 정도 분위기였다 그러면 지금은 되게 까칠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1년 일하고 하루 더 일하면 연차수당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막 곤물처럼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이게 연차수당 1년하고 하루 다니고 연차수당 26일치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냐 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반감들이 약간 좀 예전에는 그래도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굉장히 가 있었거든요. 슬슬 세대감 갈등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청년주택 하면 옛날에는 다 어른들이 유구동성으로 그래 우리 애새끼들 해줘야지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진짜 그게 세태가 이렇게 바뀐대요. 노인부인권 문제도 뭐 그러니까 그래서 남녀 성 갈등이 그렇죠? 성 사이의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우리 정프로랑 셋이나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회사를 하잖아요. 회사를 하면 고용을 하는데 우리 상표TV도 대부분 청년들이잖아요. 우리 정도를 제외하면 여기 뭐 PD들도 다 청년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계열사 몇 개 포함해서 한 130, 40명 정도 되더라고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저희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그 시장 상을 모르는 분들이 막 그 뭐 이런 고용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 이러면 속에 막 그런 게 좀 생겨. 아 해보셨나요? 사람 뽑아서 시켜봤냐 월급 줘봤냐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나 뭐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귀를 좀 기울이시면 좋을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뉴스 봤고요.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좀 기공식 어제 공장 기공식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라면 저는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썩는데 100년 걸린다 그러고 석유화학 문제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탄소 배출 문제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럼 플라스틱을 쓰지 마냐라고 하면 플라스틱을 안 쓰면 여기에 종이 목재 철강 같은 소재들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요. 그게 더 반환경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플라스틱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 플라스틱 섬 얘기 보셨어요? 이게 해류가 이렇게 이렇게 돌면은 해류가 모이는 지역에 플라스틱이 모여서 섬을 만들어요. 면적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엄청나게 넓어요. 여의도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엄청나게 넓은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 플라스틱 문제가 분명하게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부분과 국제협약도 지금 잘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9월에 플라스틱 오염 규제 관련한 협약의 초안을 만들어서 내년 말까지 이제 좀 이 안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양을 좀 줄이긴 해야 될 텐데 저렇게 모여있으면 좀 수거하기 편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것도 아까 나는 우리 저 내가 운동하는데도 원래 이제 플라스틱 PT병에 조그만 물병을 하나씩 갖고 가게 했거든. 내가 맨날 올 때 물병 들고 오잖아. 근데 어느 날 그거를 폐지하고 그 종이컵이 있잖아요. 종이컵을 이렇게 싸놨어. 거기서 먹고 가라고. 근데 종이컵을 먹으니까 한 3번 정도 먹는 거야. 플라스틱은 한 병으로 끝냈거든.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 근데 사실 종이컵도 그게 진짜 재생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코팅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그게 친환경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 플라스틱을 써야 되는데 순환경제 쪽으로 답을 찾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재활용을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어제 기공식이 어떤 기공식이냐면 세계 최대 최초의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공장을 한국이 만드는 거예요. SK지오센트릭이 하는 건데 이게 왜 플라스틱 재활용 원래 있지 않았어?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의 유형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기 단일 재질의 깨끗한 플라스틱만 리사이클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페트병 같은 거. 맞아요. 상지도 뜯어내고. 그래서 깨끗한 것만 기계적으로 쪼개고 녹이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그냥 여전히 소각하고 매립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 플라스틱에서 재활용을 쓸 수 있는 건 거의 5%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들은 다 그냥 버리게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지금 최초의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공장이라고 하냐면 PP라든지 PE라든지 이런 플라스틱이 중압이라고 그러거든요. 분자들이 중압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중압이라고 하면 중압을 풀어요. 그래갖고 다시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이 원 플라스틱과 같은 품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염돼 있거나 이런 것들도 다 풀어냈다 다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플라스틱으로 어떤 정해진 물건을 만들고 나서 걔를 다시 돌릴 수가 있다고요? 화학적으로 다시 분리를 했다가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이쪽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플라스틱 규제가 야 이렇게 된 거 그냥 플라스틱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생분해 플라스틱이 나을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질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산에다가 제일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거에 여기에 세 가지 기술들 넣어가지고 PP라든지 피트라든지 이런 거 다 하는 공장을 이번에 만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공장에서 연간 32만 톤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간 350만 톤의 플라스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세계 최대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9% 물량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거를 석유화학으로 만드는 것보다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30%는 이미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펩시라든지 코카라든지 이런 데들 자기 페트병 다 전환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다 안 팔 거래요. 공장 만들기 전까지 30%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다 안 파는 게 그때 되면 더 비싸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팔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거는 사실 목표를 높게 잡은 것 같긴 한데 매출 목표가 7, 8천억 되는데 이익 목표가 3천억 돼요. 2,500억 3천억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이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7천억이 매출인데 천억이 2, 3천억 정도의 이익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제조업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높게 나오냐 그랬더니 구매처에서 내놓은 가격 기준으로 얘기한 거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초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이 없는 상황에서 로레알이라든지 P&G라든지 이런 데가 ESG 차원에서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가격 단가가 높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원래 재활용 플라스틱하고 버진 플라스틱은 가격이 좀 다르게 형성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재활용이 비싸요? 재활용이 당연히 더 비쌉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3개의 업체 이 기술을 가진 3개의 업체 기술을 조합해서 만든 클러스터인데 같이 보시면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작은 회사들이라 잘 모를 건데 루프에너지라든지 아니면 PTC라든지 이런 데가 이렇게 플라스틱이 분해하는 방식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페트는 이쪽에서 처리하고 PP는 이렇게 처리하고 그런데 이게 아예 안 되는 그런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건 아예 그냥 녹여서 열 분의 유 기름으로 만드는 그리고 기름으로 만들면 그거를 다시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공장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순환경제의 어떤 좋은 사업모델로서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울산에 먼저 생기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전세계 곳곳에 생기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지금도 그 계획들은 있어요. 유럽, 일본, 동남아 이런 데 나가는 계획들이 있는데 아까 최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공장은 울산에 만들어집니다. 여기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가서 물어봤을 때 업체 사장님들 다 왔었거든요. 해외에 있는 업체 사장님들 다들 물어봤더니 자기네가 제일 잘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좀 기술 장벽도 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거 꽤 큰 어디라고요? 회사가 들어가보라고요? 여기 비상장사입니다. 어딘데? SK지오센트릭은 옛날에 SK종합화학이에요. 그래요? SK이노베이션 밑에 비상장회사여서 상장회사면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좋게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진짜 그것도 그렇다. 상장회사면 얘기 못하고 비상장이면 오랫동안 얘기하고 뭘 좀 지키면서 살려니까 참 쉽지 않네. 자, 뉴스 3 이렇게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심들게 물어봐